저기.. 아저씨 아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남탕 하나 주세요 남탕으로.. 남탕이요? 어떡하지.. 아이고.. 오늘도 쉬는 날에.. 미아랑 둘이서 목욕탕을 가다니 아 이게 무슨 고생이람 아휴.. 우리 와이프만 아니었다면 쉬는 날인데 그러지 말고 리아랑 목욕탕이나 다녀와요 더 귀찮다고 하면 근육파게슬러와 그냥 아휴.. 내 팔자야 롤렉사나 아휴 리아야 아빠랑 목욕탕 간다 너무 좋아 아빠랑 목욕탕 간다 아빠랑 목욕탕 간다 아빠랑 목욕탕 간다 아빠랑 노는게 그렇게 재미있니 리아야? 아빠랑 노는게 그렇게 재미있니 리아야? 아빠랑 목욕탕 간다 아휴 리아가 저렇게까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아 들어가자 리아야 목욕탕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고 리아야 오늘 너 떼밀거야 우리 일단은 옷을 벗고 탕속에 들어갈 준비를 해볼까? 떼를 불려야지 떼가 잘 나오지 않겠니? 맞는 말이야 아 맞다 떼수건은 깜빡했네 아저씨 여기 떼수건 하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2천원이요 아 네 아이고 아 우리 아들이 거 떼를 뻑뻑뻑뻑 긁어줘야지 어 안돼 도망쳐 일단 리아야 어 떼좀 불리고 있어 아빠도 오랜만에 느긋하게 어? 떼좀 불리라니까 아 아침 일찍 와서 그런가?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빠 그렇네 내가 떼내서 놀고 올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이 그럼 그럼 아이고 들어와야겠다 몸이 느긋느긋한게 좋구만 하아 음 아휴 탕속에 아무도 없고 목욕탕에 나만 있으니까 내 세상 같잖아 아휴 니아가 없으니까 정말 조용하다 아휴 그나저나 이불은 왜이렇게 빨갛빨해 아휴 그나저나 아휴 아휴 한번 오랜만에 온천에서 오지게 한번 탕 좀 잃어볼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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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요? 아휴 안녕하세요 아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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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아휴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탕인지 몰랐습니다 안돼 아이고 펜스를 당한다 아휴 으응 저 아저씨 뭐야 내가 여자처럼 보였나 여기는 남탕인데 흐흐흐흐흐 어? 어이 근데 음 내 몸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어? 어? 대체 무슨 일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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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식 이 sf 아빠가 이 sf 목욕탕에서 날 혼자 내버려 두고 가다니 이 roum 에? 아빠? 리아야 음 엄청난 미인! 절세미 여자라! 엄마! 우리 집에 이쁜 여자가 있어! 니아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놀라면 안돼! 뭐야? 사실 여자가 아니라 니 아빠야 더러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입었었던 건데 일단 여보 이거라도 입어요 이거라도 저기 욕실에 올라가서 입고 와요 알았죠?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람? 옷을 갈아입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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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랫다리가? 아? 내 그 시기가 없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 하하 어쩌다 내가 여자가 돼버린거지? 으악 아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무래도 안되겠어 내가 어제 갔었던 목욕탕에 남탕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그럼 다시 남자를 돌아갈 수 있을거야 내가 변했던 그 목욕탕이야 들어가보자 아저씨 아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남탕 하나 주세요 남탕으로 남탕이요?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내가 남자라는 걸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 목소리를 두껍게 내보는거야 제가 완전 상남자거든요 아 이제 들어보니까 이 남자구만 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되겠지 아휴 다행이야 좋았어 남탕이 왔으니까 그 이상한 빨간물에 내 몸을 담그고 빨리 나가자 아무도 없어 다행이야 참 좋구만 아 남탕이 여자가 들어왔어 아 여자다 여자 여자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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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 빨리 안나가 이 사본을 버리고 찍어버리겠어 아이 빨간물에 물을 뭐 한번만 담그고 깨어버리면 한 번만 한 번만 아 아 아 안 변해졌라 아 빨리 나가 아 빨리 nature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이 뭐야 빨간물에 물을 담감 내 몸이 안 변하잖아! 아! 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구! 분명히 그 목욕탕에 있던 그 빨간물에 물을 몸에 담그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영영 여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 어머 뭐야? 어머 언니 예쁘다! 어디 틴트 써? 아이섀도우는 펠트는 몇 호야? 그게 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머 대박 대박! 피부가 완전 좋다! 피부과 어디 다녀요? 저 피부과 안 다니는데요? 무슨 상남자가 피부과를 다녀요? 그러면 얼굴은 고친 거지? 아유 성형수술 말하는건가? 아니요 하나도 고치지 않았는데요 어마어마어마 안녕 재밌었어! 재수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cardio κ Resistance 아줌마 진짜 잘 아가 여자들 보여줘! 이 정도면 됐다! 가자! 가자! 우리 7068의 고안들이야? 그래 가자! 아휴! 여자들로 사는 건 힘든 거 같아! 여자는 위험해!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그래 오늘 한 번 구해보는 거야! 저거 아야 자작네요! 어머 어머 언니! 기획사로 오실 생각이 있어? 응? 여자 그룹 빼고 화이트 핑크 그룹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아니에요. 전 여자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누가 봐도 여자 같은데? 저 좀 남자를 돌려주세요. 아니 이 언니가 지금 우리 응? 여자 그룹 화이트 핑크 그룹 리더 택순이에요. 저랑 같이 한 번 해보자고요. 리더? 리더라면 뭘 할 수 있나요? 언니는 얼굴로 봤을 땐 막내가 딱이다. 막내로 가자. 어때요 소장님?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뭐 진짠까? 남자라도 내 자기가? 에휴! 하지만 나는 남자인걸. 어때요? 저 일을 한 번 해보지 않겠어?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이 가위로 그냥 성인 수술하면 돼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남자라니까요. 이상한 사람인데? 이럴 수가. 그런데 내가 조금 예쁜가? 오줌 마려. 오줌 마려. 아 잠깐만 저쪽으로 가봐요. 이쪽 보지 마세요. 어? 어? 맞다. 나 여기서 오줌 못 사지. 어? 오늘?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서 왔어? 어? 죄송해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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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세기 탓이네. 탈수기인가? 하.. 어떡하지? 난 아마 안 될 거야. 이제 다시 영영 남자로는 못 들어가. 어? 아휴 어쩌면 좋지 나는 영원한 리아의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내 몸은 여자가 되어버렸잖아 리아야 아빠는 아무래도 평생 여자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빠가 남탕에 그 빨간 물에서 이렇게 여자로 변해서 다시 그 남탕에 찾아가서 그 빨간 물에 몸을 담궜는데 다시 남자로 안 돌아가는 거 있지 아 그러면 그냥 여탕에 들어가서 탕 속에 들어가면 남자로 바뀌지 않을까 남탕에 들어가서 여자로 변한 거잖나 어? 그거 완전 말이 되는걸? 여기가 여탕인가? 부끄럽긴 하지만 최대한 시선을 안 마주치고 어쨌든 나는 다시 남자로 돌아가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 어? 여기도 남탕처럼 빨간 물이 있잖아 좋았어 그러면 다시 남자로 돌아가는 거야 어? 이럴 수가? 내가 진짜로 다시 남자로 돌아왔잖아 아 역시 리아마일들이 여탕에 들어가면 다시 남자로 돌아오는 거였어 아 남자가 됐다 아 남자가 아 남자가 아 맞다 여기 여탕이었지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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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